자, 계속 가도록 하죠 그래, 베스트 맨이었는데 다들 다 죽었다, 야 어쩌가냐 음, 야, 더 많이 한 이십, 이십 명 정도 어때, 야 이십 대 일 음, 우린 가까운 사이야 야,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알 필요는 없어 그래서 아, 그래? 아이, 뭐 또 짐원까지야 아이, 그래 나도 위처의 진정한 힘이 뭔지 보여줄게 아이고, 어이구, 어이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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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씨, 아, 사각에서 바로 치는 게 어딨어 최사기실이 자, 공소부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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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사도 있네 아이고, 마법사도 있었어 난, 그거 누구라고 오오 마법사도 있었어요 이거 마법, 마법사잖아 죽어, 인마 내가 뭐, 옛날에 내가, 방금 전에 내가 아니야 이, 무기를 하나 바꿨거든, 내가 굉장히 좋은 무기를 니네들이 쓰던 무기를 니네들이 쓰던 무기를 니네들 좋은 무기 쓰더라 아니, 나보다 한 1.5배 더 좋은 무기 쓰던데 이거 봐, 에너지 쌓는 게 봐 여기다가 저거, 기름까지 바르면은 더 쐴 거 같은데 기름, 기름 하나 바라볼까? 아이고, 방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어 아, 근데 그, 당검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네 음 아이고, 아이고 아, 아파, 아파, 아파 음 싸워라! 아이고 싸워, 싸워 오우 그렇지, 난 반대편에서 때릴게 반대편에서 아이고, 아이고 크 야, 언제 풀렸어 어, 그렇지 다시 풀렸네 싸워 이게, 우리 편만 들게요 근데 방패 갖고 있는 애들은 양쪽에서 때려고 때리는 게 편하니까 후, 후위를 잡아야 돼서 이렇게 아 번호 오 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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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C sv 찌 조심조심 어, 영약 yeah, 영약의 효과 다 떨어졌다 너부터 너부터 어구 습 이리와 이리와 너부터 죽여 죽여 야 야 싸워 왜 안싸워 아이고 어 잠시만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아 이럴때 건물한테 딱 던져주면은 띡 맞는데 씹 단검이 없어 오케이 아이고 아 이럴때 딱 건물한테 딱 던져주면은 띡 맞는데 아 아 아 아 아 야 아 아 야 다 다 막어 그냥 어 굉장해 와 인마 빨리 아 치고싶을거 가면 치고싶을거 아냐 응 아니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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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웜 아 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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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으 으 죽어 음..너 뭐 좋은거 같고 얘 좀 대장이었으니까 괜찮은 무기 갖고 있지 않을까? 무슨 갑옷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럼 갑옷이 내꺼보다 좋은건가? 음.. 47% 50% 오오오 좋네 표시피해 추가 걔를 이동화중증가공 아 이게 더 좋네 방어력도 더 좋구요 이건 버리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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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게..어 무게도 늘어나서 괜찮은데 안버려도 되네 팔죠 저건 음..괜찮은거.. 음.. 갑옷에다 바를거 표시피해 추가 마법 워프 이거..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강철 플레이트 강아지 드워프 강아지 체력 15에 가온 1에 치료에 대한 저항 5% 이거 좋네 됐다 됐나 됐나 여기도 하나 있네 어 운반지 같은거 많이 얻어가지고 팔면은 돈 좀 얻을거 같은데 아 영약좀 먹자 영약좀 먹자 자 어 제비 그 다음에 탕약하고 어 그 다음에 어딨냐 공격력 때까마기 화면이 화면이 왜이래 왜이렇게 앞에있어 자잠깐만하구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야되나 아 어우 중략이 초가있대 음 늘뿌가드의 검을 이걸 좀 버릴까 기름 철광석 철광석을 좀 버리자 근데 철광석으로 나중에 단검도 만들어야 되는데 에잇 몰라 버려 단검 뭐 또 없겠지 뭐 어 트리스다 드디어 찾았네 트리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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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싶다. 제 생각에 대해 보여주세요 실라 필라파 필라파는 지금 양쪽 눈을 잃었죠 장림이 되지 9. 배우는 거의 매일 매일 대상에 상관하여 사실은 그게... 작년에... 제가 바라보니까 시일아가 부족하여 그들은 가을을의 면 를 모델라 를 모두 알게 된다는 뜻을 우리를 잘 안을 수 있고 그들은 이를 잘 안의에 하지만 제가 그들은 어떤 일을 받아서 한번에 맞게 전해드린 일을 그들은 사회에 대한 음... 음... 테넨트 대학사 아 그때 그... 매튜 떨어졌을 때 왕들이 마법사를 왕들이 마법사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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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스키아는 지금 일단 계획 모르고 있는 상태일 것 같은데 폴테스트 압량을 모르는 건 누구지? 필라파 같은데 음... 데모분들은 신라가 있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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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다 죽인거야? 얘네들 먼저 갈세는 없잖아 4시간만 조금만 쉬고 싶은데 영약을 다시 한번 먹자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버프시간이 너무 줄어들었어 지금 이거랑 체력재생력 늘려주는거랑 그 다음에 체력 맥시멈 수치 늘려주는거랑 그 다음에 피해력 데미지 늘려주는거 각종 저항력은 괴물들 괴물들하고 싸울때는 좋지 인간들하고 싸울때는 저항력은 별 필요가 없는거 같아 아 야야야 빨리 거물들어 가자 이쪽으로 가면 되나 저장 한번 하구요 자 이쪽으로 가는게 아닌데 이쪽으로 가는건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건가 그냥 문을 통과하면 되나 그냥 문을 통과하면 되나 어 여기 길이 있네 저장 어디냐 너 또 잡히면 안된다? 그쪽으로 가 트리스 그쪽으로 가진건가 또 잡히면 안된다? 그쪽으로 가진건가 싸우는 중간에 싸우는 중간에 음 야 아 종독시 왕기 이거는 광풍 모드를 사용합니다 으음 음 음 버서크 모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막대가 생긴다면서 뭐..뭐..뭐..뭐가 있다는거야? 뭐..야..아..뭐..아드레렐린 뭐가 생긴다며? 왜..뭐로..가자.. 스토리만 즐기면 되지 뭐.. 야아.. 사고팔 때 팔 수 있겠다 이제.. 마을 왔네 사실 잠깐..어..거래 잠깐 하죠 아까 뭐 이렇게 얻은 것 좀 팔고 음..이거 팔고 다 팔어 어..이것도 팔구요 롱무인갑옷도 팔고 음..이거 팔고 자..실테라도 몇개 남겨놓고 팔고 옷감도 브라죽도 딱 몇개 만들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나머지는 다 팔아 오..돈 오..돈 많이 생겼어 음..적유 야..숫돌..숫돌 없냐?숫돌? 아..숫돌도식 없나? 아..숫돌 있으면 정말 좋을텐데 아..사용수해독 이거..이거는 가져가자 음..중독 필요없고 필요없고 체력재생 어..알라고리 어..이게 더.. 더 큰거다 체력재생 이거..알라고리 체력재생 아..숫돌은 없네 숫돌이 없어 안타깝게 자..저거 만들어야죠 야..여기서 왜 행할 수 없어 마을인데 좀 더..제 빨간색이 근처에 있어서 그런가 그러네 자..어..지금 굉장한 곤란하던데 사용수해독은 몇개 좀 만들어 놓자 사용수해 이거 이거는 몇개..어? 몇개 만들지도 못하네 없네 재료가 이거 근데 피해가 줄어드는구나 아..공격력이 낮아지네 몇개 만들어놓았죠 그래도 어..이거 없잖아 재료가 없잖아 이게.. 이..제.. 아..재료가 없잖아 이..제.. 검..기름.. 흑 흑 흑 구름 과장님 어서오세요 흑 검 기름이라는 것도 있네 검 기름은 먹는 영양 먹는 영양이 아닐것 같은데 그치? 겉에다 바르는 뭐 아이템일것 같은데 얼마여님 어서오세요 얼마여님 오셨나요 흐음 검 기름 검 검 어? 검기름 검기름이 없잖아 검기름 뭐야 아니 검기름은 뭐야 검기름이라고 해서 지금 만들었는데 영약은 없고요 보강제에 있는 걸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없네 개풀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냥 가죠 마을에서 검 들면은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나요 막 절로 가라고요 막 도시로 가고 있었네 어 테리스 여기있다 뭔가 얘가 얘가 일을 대충대충 하는데 너무 벼눅 킹 스테니스 벤그버그가 2일이 지났어 벤그버그 여기 그냥 메신저를 보내줘요 모든 분이 분명히 분명히 정해진다 좋은 룰라 어 또 과거의 기억이 만화로 카트모 만화로 나오겠지 왠지 저 지금 말 나왔던 스테니스 뭐 걔가 모든 일의 원형일 것 같은데 정말 모든 일을 꾸민 게 개일 것 같은데 스테니스 아 그냥 내 예상이 그런 것 같더라구요 굳이 그 히어 we don't have much to seems like we never do first we have to get by the guards leave that to me be careful I'm always careful 괜찮아만 내 걱정을 하지 마 이 게임의 주인공이 난데 내가 없으면 게임이 성립이 안되거든 트리스야 걱정하지 말라니까 난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맞아버렸네 또 맞아버렸네 아이고 이씨 왜이러나? 오래간만에 싸서 그런가? 오래간만이라고 해도 좀 그건 아닌데? 야 어어 아이씨 아이씨 그냥 대놓고 다 맞아줘라 너 이씨 화살 쏘지마 화살 쏘지마 야 너 무기 야 저는 쟤는 무기를 바꾸는게 거의 주인공 수준으로 바꾸는데? 가 뭐 물이 갈아타는 무기를 갈아타는 것도 없어 석궁내서 바로 검을 들어 0.1초만에 이름 blanc 알자 밀기쓰고 일단 다 차봐 이거 일단 방어방 하나 쓰고 근데 그게 잘 안되던데 대화? 대화? 자 그래 가자 거의 머릿속에선 내 머릿속에선 맞춰졌는데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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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몇 명 있냐 지금 대략 16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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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와주세요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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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을 좀 더 고거라니까 그건 정의 이런 사항을 도와줄게 메리골트 시일아 대탄즈벨이 데네밴트와 폴테드의 상승의 사고를 문장과 공간의 공간을 시일아 대탄즈벨이 신의 지켜봐야 트릿스 메리골트가 진실의 진실을 본인의 녀석은 그 뿐 그냥 그렇게 될 리가 없지 그냥 이대로 될 리가 없지 넌 완전 사실을 몰라 메리골은 무슨 말이야 어? 잠깐만 사스케어가 갑자기 왜 왔어? 사스케어는 아예 그냥 그 이 소설에서 걔네로 넘어갔나 보구나 와 어 잠깐만 게롯! 우린 잃어버렸어! 마직은 응검으로 해야되나? 응검으로 해야되나? 응검으로 해야되나? 응검 아니야 이거 지금? 내가 든거 응검인가? 응검으로 안 바꿔 어? 응검으로 안 바꿔 응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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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써봐야 되지? 용을 물리치지 용을 물리치라는데? 내가 갈 수 있는 데는 일단 어...여기까진가봐 딱 여기 왔다갔다 까지만 할 수 있네 어 여기도 왔다갔다 할 수 있네 야 용 저걸 어떻게 하지? 그냥 저기까지 따라가면 되나? 어디서 때릴 수 있을만한 공간이네 그냥 길 따라서 가면 되나? 이 수색이고 있는 어디서 오세요? 아이고 어 신라... 신라가 용을 조종하는 거였구나 아 아니다 잠깐만 신라도 용이 있고 왜... 걔도 용이 있고 이런건가? 내가 이미 지정하는 걸 스태밀지 그 portal 너는 어디서 가면 더 없을까? 더 빨리 후에 누가 누군가가 내가 더 바라든지 내가 더 바라든지 어디서 렛토? 네, 센프시스는 그가 들을 수 있다고 하죠. 앗슈윌은 모든 이 용 사스케 한 마리뿐 인데 필라파 거 아니었나? 필라파 말을 들었던 거 아닌가? 신라 말도 듣는 거 맞지? 거봐 레톤은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레톤은 완전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애야 제가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려고 하는지 이미 인생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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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두 모두 우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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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아는 거니까요? 아는 물이 짓는 시인트의 행사는 이 Imperial Army은 네 명이 예정인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Yeruga은 지금 지금? 이 한국은 지점이 있어야지? 지금 현재 상황을 맞춰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또 다른 미RACLE at Brenna? I don't know. 하지만 당신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정신의 정신을 맞춰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곳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상황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Philippa controls the dragon. As soon as I disappear, it will turn the city into a flaming tomb. We may have lost a battle, but the war is just beginning. 하지만 당신은 또 다른 미RACLE. 이것은 당신의 끝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난 주인공이거든? 주인공은 모든 상황을 대충할 수 있다. 죽어라 인마 빨리. 죽어! 왜 안 터져? 찢겨 죽을 거라면서. 싫어. 싫어. 찢겨 죽어! 앗자. 앗자. 죽었다. 어? 안녕? 아... 어 H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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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w. 크... 아 맘에 안들어 죽어 죽어 저 자식 맘에 안들어 어이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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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이고 아이고 야야야야 아이고 바보같이 완전 바보같이 있어 아이고 키를 잘못 내렸어요 키를 또 딴거 하겠죠 아직 생각을 안해봤어요 뭐 야야야야 왜 뭐해 아이고 진짜 잠깐만 야 그 데미지 좀 늘리자 응검해 오호 아이헤이 좋아 자 이번이 또 뭐냐 야 뭐 뭐야 뭐야 어떻게 해야되는데 설마 여기서 싸우라는건 아니겠지 아 그래그래 오호 아이고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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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아유아유아유씨 어ㅓ.. 어디야 널 불쏠거지? 그럴줄알았어 불쏠거지? 아휴, 저야 너, 안 내려와? 어이구오오 sent 아이고 피하는거 봐라 아이고 아이고 고리로 꼬리로? 어디야 아이고 아이고 죽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려나? 아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려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려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면 이거 완전 지겨울거 같은데 엄청 아 여기서부터야 다행이네 다행이네 이거랑 따까마게랑 아 아 탕약을 뭐야 영양을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 올라가 저장할수가 없다네 재결을 저장할수가 없다네 재결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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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어 아이고 아아 나이스 어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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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허 아 아이고 아이고 아하 야 저기 뭐지 무조건 끝에만 있어야겠구만 끝에만 끝에만 있어야겠어요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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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공격할 수 틈이 없네 아이고 어 어 어 어 어 아 저거 저거 안맞네 씨 맞길 바란 내가 봐본가 맞길 바란 내가 봐본가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아 나이스 아 야 이거 힘들다 던지는 무기가 없어서 어 어어 어 잠깐만 생각을 다르게 해볼까 영약을 일단 이거는 먹어야되고 그걸로 해볼까 자 마리보습하고 이거랑 이렇게 해서 먹고 원기 하나 늘어나고 저항력 아주 그냥 만땅으로 올리고 작은 왕관은 뭐예요 몸빵 있는데 체력 80% 늘려주는 거 아이고 아이고 한번 이걸로 맞춰보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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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이고 아이고 야하나 아 약오르다 아 약올라 와 와 이건 아 아 약올라 아 몸빵 올리는 거 있죠 이거 화이트 라파즈 탕현 아 아 아 일단 몸빵만 겁나게 이거 근데 이거까지 못 먹을 텐데 못먹지 이렇게 먹어야지 뭐 가장 무난한 건 저장 아 여기서 저장이 되면 좋을 텐데 뮤타젠이요 뮤타젠 넣을 것도 없을 텐데 스킬 중에 뮤타젠 넣을 게 마땅은 없을걸요 어 어 있네 미타젠이 없네 미타젠 자체가 없네 아 아 나이스 뭐야 아아아아아아 야야 오오오오 아아 난 일단 에너지 좀 채우죠 아이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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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를 채워 에너지 아이고 오우씨 자 자 집중해서 반피만 채워 반피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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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채워 에너지 채워 아..저거 저거 기력도 좀 채우려고 했더만 바로 공격해버리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 아유 바보같이 아유 이씨 욕심내지 말자 지금 소리듣고 대략 어딨는거 같아서 피하는건데 치산 아이고 으 오오 에헤이 씨 세번 골랐어 오오 아이고 아이고 4개 다 채우고 빨바로와를 쓸 수 있게 어 뭐야 뭐야 아 끝났구나 뭐야 야 와 뭐야 이게 아 여기서부터네 정말 다행이네 뭐야 아 아 엑셀 눌렀잖아 아니 엑셀을 눌렀는데 왜그래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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